그 앞에 갈매기들이 엄청 모여들고 있는데 어! 있다. 상경이가 있네요. 드디어 발견. 역시 갈매기가 있는 곳에는 상경이가 있습니다. 한 마리. 오! 갈매기가 있는 곳엔 상경이가 있습니다. 어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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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저기 있다. 지금 상경이들이 먹여활동을 하면서 물고기를 몰고 가기 때문에 갈매기들이 엄청 예민하게 먹을거리를 찾고 있네요. 오! 저기 있다. 다가온다. 상경이가. 앞에 천천히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여기 있다. 하! 어린 상경이네. 어린 상경이.